토요일 가족이 부른다 자 뭐 사이가 좋은 가족들끼리 원래 나오시긴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보기가 좋았습니다. 네. 채용은 셔틀 보셨어요? 네. 첫 번째 팀 찍어주세요. 네. 우리 남편분이 그 과로로 쓸어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또 재활치료 하시고 거기다가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까지 낳게 됐습니다. 이거 확실한 재활치료 맞습니다. 혹시 과로로 쓰러진 게 아니라 애 낳느라고 쓰러진 게 아닌지. 저 아는 분도 이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얼마나 크게 사고가 나냐면 팔다리가 다 묶였어요. 이렇게 묶여서 6개월을 병원에 있는데 몇 달 후에 부인이 애가 생겼습니다.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. 그냥 들으세요. 자 이번에 이제 재활을 이겨내셨으니까 앞으로 가족의 사랑을 위해서 사활을 거시고 그리고 열심히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핵가족이 많잖아요. 그렇죠? 왜 핵가족이냐? 그러면 자식 하나 잘못 키우면 이게 핵했대요. 그러다 보니까 핵가족인데 대가족은 자식 돌보면서 배울 수 있기에 참으로 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.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 두 번째 오직 하나뿐인 그대. 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. 오늘은 3.1절이죠. 순국 선열들은 메시지를 남긴 사람들.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마사지 같은 사람들입니다. 왜냐하면 어려운 것을 어루만져주기 때문이죠. 이분들은 남짓 나훈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바타 같아요. 사회도 보시고 성대무사 노래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.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진짜 영혼의 마사지 같습니다. 뭉쳐진 응어리를 좀 풀어주는 이 혀를 잘 눌러주는 이분들이 좀 앞으로 잘 됐고요.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. 헐 이렇게 외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돌아다니시다가 MC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외쳐주십시오. 헐! 네.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성시장 멋쟁이. 달성시장에서 닭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재밌는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. 닭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? 네. 후다닥! 네. 가장 섹시한 닭은? 홀딱! 네. 그럼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닭은? 네. 코스닭입니다. 자. 제 전통시장에 가면 이렇게 재미가 있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 병으로 인해 시력은 이렇지만 든든한 지현분이 있습니다. 옆에 또 친한 분들 계시고 또 눈을 대신해주는 남편분이 계십니다. 달성시장. 개인의 목표도 달성하시고 건강도 달성하시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버셔서 목표하는 것들 달성됐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MSG 많이 얘기가 나오죠? 얼마 전에도 기사이 나왔습니다마는 달성시장에는 MSG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MSG는 뭐냐면 첫 번째 매너를 지켜야 된다. 두 번째 S는 스마일. 세 번째 G는 개그 유머입니다. 시장에 갔으면 MSG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장사 대박나셔서 닭 장사하셔서 코스닥에 상장하십시오. 이상. 네 1승에 도전하는 팀 세 팀을 먼저 만나봤고요. 최은호 씨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. 먼저 그럼 오늘.